안녕하세요. 자, 국가직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문법 문제가 두 문제가 좀 늘었어요.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난도 같은 경우에는 그닥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85점 정도부터가 괜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80이면 조금 아쉬워요. 80이면 조금 아쉽고 한 85나 90 이 정도면 선방했다, 잘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할게요. 자, 썩이다 하고 썩이다 이거를 지금 구별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그대로 우리 천재에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능력을 썩히다, 쓰레기를 썩히다 이거 다 썩히다가 맞는데 속을, 그치? 속을 썩다라고 할 때 사동일 때는 뭐가 된다? 속을 썩이다가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우리 천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고 기계를 창고에 뭐하고 있다? 썩히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속을 썩이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자, 시험지 여기 있어. 시험지? 아니야? 여기 있어. 가져가서 보셔요. 자, 1번 정답 3번이고요. 2번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죠.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 많이 뭐하다? 틀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적중했다고 말하기도 되게 무한할 정도로 그냥 되게 흔한 문제죠. 그래서 나하고 많이 틀려가 아니라 나하고 많이 뭐하다? 달라.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달라. 잘한 거고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했어. 그치? 여기가 두 가지거든. 바람도 바람이지만 결실이 맺어졌으면이 아니야. 그래서 뭘로 고쳐서 여기 지금 결실을 맺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쵸?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 했잖아. 그치? 기본형이 뭐다? 바라다가 되고 바라가 되고 바람이라고 공부했잖아. 그래서 여기 바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바람입니다. 가 돼야 되는 거야. 되셨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결실이 이거를 뭘로 바꿔서 결실을로 바꿔서 매끄럽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결실이 결실을 맺었으면 만약에 또 다른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단 결실을 맺었으면은 세모를 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셔요. 왜냐하면 이게 결실할 때가 있다가 해결할 때 한자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매질결자거든요. 그래서 매질결자가 되니까 결실을 뭐한다? 맺는다가 돼버리니까 의미가 뭐 된다? 중복된다로 보는 견해가 있어. 중복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바꾼다면 결실을 보다, 결실을 거두다로 고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느냐. 이 견해가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결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잖아. 예시에 뭐가 있어? 결실을 맺다가 있단 말이야. 예시에 결실을 맺다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세모로만 말씀을 드렸지 이걸 결실을 거두었으면 이렇게 바꾸진 않았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시험에 또 다른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100% 맞다, 100%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약간 경계선이 좀 모호하기는 해요. 아셨죠? 그런데 사전에 실려 있으니까. 아셨지?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고쳐주시고 목적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되게 많이 했던 패턴이죠.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어. 그치? 주어에서 바라는 것 이렇게 명사로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야 돼? 명사형으로 끝나야 뭐가 된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되잖아. 그래서 뭘로 고쳤어?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잘했지?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말은 뭐뭐뭐뭐뭐라는 것이야. 거야로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관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번째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라고 했어. 이것도 우리 천재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야.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 건데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지금 여러분 시련을 주기도 한다라고 했어. 주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주다가 몇 자리 서술어야? 세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인간에게라고 하는 뭐가 빠져 있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빠져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적절하게 잘 고쳐졌다. 고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이에요. 산자 성어였는데 다행히 또 도금도 달아주고 해서 그리고 난도도 그닥 높은 애들은 아니었어요. 구곡간장이 나왔고 슬픔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요거랑 요거랑 어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문제야. 그치? 그래서 슬픔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구곡간장은 뭐라고 했어? 아홉 번 끊기는 것 전으로 뭐하다? 슬프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름에 쌓인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랑 구곡간장이랑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린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화가세하고 지금 뭐하고 학문의 정도, 즉 정도니까 뭐가 되는가? 바른 길이 되겠죠.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뭐한다? 지금 곡화가세한다가 되는 거야. 이 곡화가세가 뭐였어요, 여러분? 바르지 않는 학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할 때 아첨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곡화가세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도를 걷지 않는다랑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린다고 보는 거죠. 2번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입에는 꿀을 바랐지만 뱃속에서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칼을 숨기고 있는 거니까 역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이렇게 해칠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런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그치? 자, 신중한 태도라고 했어. 그치? 신중한 태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본질에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당랑거철이란 말이야. 당랑거철은 이제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깜냥을 생각해 안 해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신중한 태도다. 본질에 접근한다라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중한 태도로 문제에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어. 호랑이처럼 매섭게 소처럼 뭐하게? 신중하게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뭐가 더 어울린다? 호시우보가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요. 3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화법입니다, 여러분. 자, 화법 말하기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어,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 여러분. 공감하면 말하기야. 어, 나도 그래. 그치? 어, 나 짬뽕 먹고 싶은데. 그래, 나도 짬뽕 먹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훨씬 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이게 공감하면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맞아. 라고 했어. 그치? 맞아.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호응하면. 어, 맞아. 어, 진짜? 우와. 이런 거 있잖아. 추임세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중에서도 두 가지 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 그치? 나는 예를 들면 지민이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게 뭐였대. 인상적이었대. 그랬더니 정수가 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의견이 뭐한 거야. 지금 갈린 거야. 의견이 갈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지민이가 어, 그랬구나. 그치?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뭐 있어? 설득력이 있었어. 여기까지는 그래, 맞아. 네 의견도 뭐하는 거야? 네 의견도 맞아. 그런데 하지만 초두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도 그렇지만 내 생각도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도 달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너의 의견도 뭐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내 의견도 뭐하고 있는 거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되셨어? 이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화되지는 않았는데 정수도 말을 되게 잘하는 애야. 허긴 뭐, 맞아. 그렇기는 해.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의견을 뭐해주는 거야? 수긍해주고 있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정수가 시끄러워, 입 다물어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애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공감만 말하게 됐잖아. 맞죠? 그래서 4번에 정답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을 뭐하고 있어? 설득하는 건 아니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역시 약점을 공략한다.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여기죠? 견해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가 맞는 거지. 그치? 그 정답이 3번이었고 상대방의 갈등 해소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되셨지? 그 정답이 3번이었어요. 4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자, 5번이에요.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 문제인데 이건 말 그대로 요즘 트렌드죠. 구운몽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알면은 물론 도움은 더 됐겠지. 그치? 배경 지시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겠지만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만 천천히 읽으면 뭐 할 수 있는 문제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치? 근데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긴 됐어. 그치?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서는 필요한 게 별로 없고요. 봐봐.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뭐하더라? 까칠까칠하더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염주를 들고 있고 머리가 까칠까칠하구나. 아, 내가 뭐구나? 스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번에 성진은 자신의 외향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으면 뭐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봐봐.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인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다른 곳으로 왔구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번.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딸락에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봐.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 입상하고 국명 신퇴했대.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인간이었을 때, 꿈꿨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는 분명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에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기와 남녀, 종혁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이구나 했어. 즉, 누가 나를 깨닫게 했다는 얘기야. 육관대사 스승님이 나를 깨닫게 한 건데 4번 보시면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잖아. 그치, 누가 돌아오게 만든 거야? 스승님이. 그치? 그래서 스스로가 틀린 거야. 그래서 5번에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었지? 그냥 평이한 독해 소설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6번이에요. 자, 가나다라가 나오게 되는데 낙락장송이야. 여러분, 소나무 되게 익숙하게 풀었던 거 있어. 뭐 이 몸이 죽어서 뭐가 될 거 아니? 그치? 봉래산 제1봉의 낙락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망공권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성산문 작품이야. 그때 소나무는 뭐가 맞는 거야? 지조절개가 맞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유흥부의 작품이고요. 세조의 무엇을 계유정난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편이 아닌 신하들을 다 모아고 있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낙락장송이 다 뭐하고 있구나? 기울어가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이게 뭐가 된다? 충신이 맞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시조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요. 6번의 시조가 총 4개가 나오는데 다 본 작품이야, 우리. 한 번도 안 본 작품이 없어. 다 본 작품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소나무가 충신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항복 작품인데 광해군의 개축화, 즉 개축사화죠. 이거에 반대하다가 유배지 갈 때 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했잖아. 천력 높은 봉우리에 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 그렇지? 외로운 신하에 원망의 눈물을 모삼아서, 비삼아서 보내버리자. 그래서 이때 뭐가 되게 중요하다? 구름 되게 중요했어. 왜냐하면 이게 이 구름이 나와 누구를 임금을 이어주는 매개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님 계신 누구야? 구중심처야. 구중심처가 뭐야? 깊은 궁궐이잖아. 궁궐에 뿌려본들 좋겠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건 너무 쉬웠고 구름이 되게 중요했어. 왜냐하면 내 눈물을 빛처럼 뿌려줄 존재가 누가 되는 거니까? 구름이 됐던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님은 누가 되는 거야? 임금을 가리키는 게 맞지.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계랑 작품이었어. 그치? 너무 쉽잖아. 이 작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이화우하고 뭐였어? 추풍낙엽이야. 그래서 이 시는 시상전개 방식이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도 되고 계절의 변화라고 해도 되죠. 그치? 그래서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래서 봄에 이별했는데 벌써 뭐가 된 거야? 가을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헤어진 지 끝에 됐구나. 그래서 헤어진 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누가 되는 거야? 헤어진 님이 돼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치? 그래서 3번도 맞다가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천리도 우리 많이 배웠죠? 숫자를 이용해서 거리감을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도 되게 많이 했잖아. 맞죠? 그런 작품이었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7번이야. 이거는 조식의 작품이야.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했어. 이거 아는 작품 아니야. 여러분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작품이야. 실제로. 조식 작품인데 은거 중에 중종이 승하,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야? 슬퍼하는 시가 이 작품이야. 그래서 봐. 삼동에 한 겨울에 배옷을 입었어. 배옷은 보통 언제 입는 옷이야? 여름에 입는 옷이야. 그치? 구름 낀 변리도 쐰 적이 없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구름 낀 변리도 쐰 적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에, 구름이 있는데 햇빛이 요만큼이 나온 거야. 그치? 그 햇빛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햇빛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요렇게 삐죽 나와 있는 요 한 줄기 햇살도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나 임금에게 요만큼도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난 녹봉을 받은 적도 없는 거고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도 있어? 없어? 없어. 왜? 짱박혀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그런데 신화된 도리에서 서산에 뭐가 졌어? 해가 졌잖아. 임금이 뭐 하신 거야?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뭐 한다? 슬퍼한다가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배웠던 작품이야. 오케이. 그래서 해가 지는 건 벗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임금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6번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7번이에요.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갈랐다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가름이지. 그치? 가름이 되는 거고 자 요거 봐봐. 이것도 우리 천재에 있어 여러분. 천재에 있어. 그러니까 부문하고 부분하고 이거를 구별을 하는 건데 일단 봐봐. 부분은 뭐냐면 자 사과나 과일 같은 걸 샀어. 근데 요 한 귀퉁이가 지금 썩어있는 거야. 그럼 썩은 뭐라고 해? 우리가 뭐라고 해? 썩은 부분을 잘라내자가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이제 부분이 되는 거고 부문은 뭐라고 했어? 기술직 부문. 그치? 연기 부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놓은 게 뭐가 된다?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상식은 10개의 뭐가 된다? 부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문하고 뭐하고 부분하고 구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역시 구별과 구분이야. 자 A랑 B를 네가 확인할 수 있겠어? A인지 B인지 이를 땐 뭐가 되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가 되는 거고 아 사람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C가 없는 것과 C가 없는 것으로 뭐 해야지? 나눠놔야지.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구분해놔야지가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나눠놔야지 라고 할 때 뭐 하는 거야? 구분해놔야지가 되는 거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 그치? 이럴 땐 뭐가 되는 거야? 구별이 된다고. 호킹 그래서 여기가 부문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 구별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부문하고 부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거였고 가름하고 가름은 너무 쉬웠지 사실은. 그치? 요거는 대신하다니까. 맞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던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죠. 학생들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1단계가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라고 했고 2단계가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 짓는다라고 했는데 1단계가 지난주에 나올 거야. 편집을 한 거야. 제가 PPT로 지난주 제 친구가 자작 타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관심. 호기심을 유발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 짓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도 뭐 할 때 있지 않냐?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는 적 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일단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3단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요게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이게 이제 요게 먼저냐? 요게 먼저냐? 요거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갈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복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복수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인데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복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 그치? 여러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건 맞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헬멧 착용하면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어요. 가 되는 거고 이제 요게 사람들로 뭐 하는 거야? 확대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맞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헬멧을 착용하세요. 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1번에 뭐가 돼? 지난주 머리 다쳤어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도 자전거 자주 타지요? 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청자니까 여러분이 그치? 자전거 탈 때 차가운 머리를 보호할 수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 그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고 마무리 헬멧 꼭 쓰고 타세요가 돼버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싸움 이거야. 이거냐 이거냐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얘기를 하다가 사람 얘기가 자연스러운 거지. 그치? 사람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복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되면 좋겠어요. 솔직히 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 점수가 오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9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냥 독해 문제였는데 자 첫 번째 단락 여러분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데이터와 OO씨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뭐했다? 제시했다 라고 했어. 여기가 몇 번과 관련된 거냐면 1번이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뭐했다? 마련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뭐 접근성 분석을 통해서 취약지역이니까 이런 게 이제 뭐가 된다? 사각지대를 뭐할 수 있구나? 줄일 수 있구나 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1번 선택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딱히 볼 건 없어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게 없고요.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자, 봐봐. 이 사업을 통해 땡땡시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하단 중요하단 얘기가 돼서 이게 선택지 몇 번? 2번이야.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자 사이에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게 2번 선택지가 되고 여기 봐.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여기야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에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어. 요게 이제 선택지 몇 번?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그치? 요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9번에서 관련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에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복지공감 지도로 복지혜택에 대한 봐. 여기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에 대한 얘기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방금 다 확인했던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4번은 없었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9번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뭐하게 된다? 포함하는 의미로 뭐 됐다? 변화된 경우다. 라고 했어. 이게 선택지 1번인데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라고 해. 그래서 이 코 묻은 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푼돈을 말하는 거야. 그 푼돈 할 때 우리가 코 묻은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코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여기에 대한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야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다. 라고 했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수세미. 2번이거든. 원래 식물의 이름이 수세미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세미라고 할 때 식물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설거하실 때 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그치? 식물을 다이소에 팔진 않잖아. 다이소에 가면 수세미 되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대상이 뭐 한 거야. 지금 달라졌잖아. 그치? 그래서 2번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3번 봐봐. 디그시그 등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가 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고 했어. 그치? 자 3번인데 배꼽은 일반적으로 퇴출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 생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배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게 바둑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된 거야? 특수화가 된 거지. 야 봐봐. 디그스는 뭐냐면 반대야. 특수했던 게 뭐가 된 거야? 일반화 된 거를 말하는 거고 얘는 특수화 일반화가 된 거고 얘는 뭐야? 일반화가 된 거야? 특수화가 된 거니까 반대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거 역사성 할 때 배웠던 얘기긴 한데 특수한 영역이 일반화가 됐다라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왕 같은 거야. 예전에는 왕이 몇이었어? 한 명이잖아. 특별하게 왕! 우리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에서 당구로는 왕이다. 내가 이 반에서 당구 제일 뭐한다는 얘기야? 제일 잘 친다는 얘기잖아. 이런 게 특수화했던 왕에서 뭐가 된 거야? 일반화가 된 얘가 되는 거야. 이해 됐죠? 그런 걸 갖다 놨으면 되었을 텐데 반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듣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가 변화 생긴 거다. 라고 했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금기어라든가 왕고고 할 때 배웠던 게 이거야. 그치? 천연두를 꺼려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손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천연두가 뭐가 되는 거야? 금기어가 되는 거고 손님이 뭐가 되는 거야? 왕고고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번 정답은 몇 번? 3번. 반대로 반대인 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어. 10번 정답 3번이고요. 자 11번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제 화법 말하기가 되는 거죠. 말하기가 되는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 연구를 지금 뭘로 삼은 거야? 인용해서 금고로 삼은 거야. 이건 참 좋은데 뭐 밝히지 않았어요. 출처 없다니까 이거 우리 기본할 때 했잖아. 그치? 뭔가를 갖다 쓰는 건 참 좋은데 뭐가 명확하지 않으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인용을 해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아주 잘했는데 뭘 밝히지 않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거야.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했어. 여기가 이제 4번.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또한 땡땡군에서도 빚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밝기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 여기가 몇 번. 3번.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뭐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가 맞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이야.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1번. 시장에게 빚공의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뭐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가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도 적절하게 돼서 11번 적절하지 않은 건 뭐야? 2번. 출처를 밝혔다 안 밝혔다 안 밝혔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11번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12번.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기본 수업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옷 그 옷 저 옷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렇지? 철수가 이 옷 입어봤어?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철수가. 영희는 뭐라고 해야 되고 그 옷은 아까 입어봤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 까다롭네? 그럼 저 옷은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렇지? 기본 수업할 때 했잖아. 거리감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왔잖아. 그렇지? 네.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나오기는 나왔어. 다행히. 그렇지? 자, 이 책 읽어봤니?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지금? 화자. 지니가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A라고 하는 책으로 내가 명명을 했어. 알겠죠? A가 되는 거고 어? 그 책 아직 못 읽어봤는데 누가 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이제 청자 쪽에 있으니까 그 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역시 동일한 책이 A가 되는 거야. 맞지? 어? 생략했어. 어? 꼭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볼래? 어? 그럼 저 책은 어때? 라고 했어. 이때 저 책은 뭐야? 일단 둘 다 멀리 있어야지. 어? 어? 저 책은 어때? 얘가 돼야 돼. 그래서 둘 다 멀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책이니까 뭐가 된 거야? B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문제를 핀다면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가깝지. 화자. 맞지? 니은은 화자보다 누구보다 가까운 거야? 청자보다 가까운 거 맞잖아. 자, 2번이야.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시끄럽고 둘 다 멀다라고 했잖아.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저 책은 어때? 라고 하면서 들고 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저 책이니까 이제 또 뭐가 돼? 아, 그 됐고 그 책도 함께 읽어볼 게 가 되니까 역시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지니가 들고 있는 거야. 그래? 좋아. 고마워. 그 책 읽어볼 게 가 되니까 역시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청자가 들고 있는 B 책이 맞잖아. 맞지? 그래서 생일 선물로 이 책 두 권 사줄게. 그럼 이 책이 뭐가 되는 거야? 화자가 들고 있는 책이고 A와 B가 돼버리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D급과 리을은 같은 대상 미음은 니은과 D급 모두 가리키는 거 딱 떨어졌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예 됐어. 됐지? 12번 정답 2번이었어요. 됐죠? 끝. 13번이에요. 역시 독해 문제야. 역시 독해 문제야. 독해 문제인데 천천히 가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거든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 자벌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뭐 되었대? 시작되었대. 뭐면서? 근대사회에 이르러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1번이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게 되는 거야. 1번이 된다. 이 부분이 1번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야. 자,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뭐했다? 채택했다라고 했어.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계속 가야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계속 읽으면 그러나 여기에도 제네바 선언에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어. 맞지? 그래서 여기가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어서 이루지 못했어. 이루지 못했어. 맞지? 이루지 못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어. 언제? 아동권리협약에서. 오케이. 그거야. 제네바가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봐. 아동권리협약이 그거야. 그리고 나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이가 뭐가 되는 거야? 아동권리협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2016년 아동권리현장 여 9개의 항목을 모였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선택지 2번에 아동권리현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모였다. 만들어졌다가 딱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2번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 그치? 4번이 되는 거고요. 선택지 지금 안 한 거는 3번은 없어. 3번은 지금 다 있어서 하나하나 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딱히 뭐 줄치고 하진 않았어요. 아셨지? 그래서 13번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14번이에요. 신동엽의 보문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거 우리 모의고사할 때 다뤘던 작품이야. 그치? 그래서 보문이 상징적으로 뭐라고 했고? 통일이라고 했고 남의 북녘이 뭐가 되는 거고? 외부 세력 대유법이라고 했죠. 외부 세력 대유법이라고 했고 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어조가 되는 거야? 단정적 어조가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화 이번에 문제화 되진 않았지만 봄을 뭐 했다 여기는? 은화 했다가 되는 거고 제주와 두만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힘. 그치? 그래서 주제가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자가 주제였잖아. 여기도 역시 대유법이 돼버리는 거야. 겨울이 뭐가 돼? 봄과 대비가 되는 소재로 상징적인 의미로 뭐가 된다? 지금 분단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리고 바다와 대륙방 역시 외부 세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단은 지금 외부 세력 때문에 우리가 분단은 됐다. 하지만 통일은 누구 힘으로 하자? 우리 힘으로 하자. 주체적으로 하자. 그런 작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삼천리 마을도 역시 우리의 힘 대유법이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쇠부치는 군사적 대립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치? 1번의 순수한 자연의 세계 글쎄 좀 평이했지. 자연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 단정적어조 들어갔고요. 상징적 시어음이 들었잖아요. 그치? 봄 이런 거 다 들어갔고 겨울 들어갔고 이원적 대립이라면 이게 뭐하고 있다? 봄과 겨울을 뭐하고 있다? 대조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자 15번이에요. 자 배열 문제가 되는데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기관이 나왔어. 그치? 기관이 나왔고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고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은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는 보아 기관과 같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만 본다면 얘 다음에 얘가 나오겠지. 기관이니까. 그치? 일단 기관 소경 여기니까. 근데 일단 보시고요.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으로 통할 수 있겠냐가 되는 거고 라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성장 상하여서 필경 쓸 수 없는 지경이 이를 거다. 기관 또 나왔어. 세 번째 나왔어. 맞죠? 자 마지막이 이제 선택지인데 선택지가 마마마마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마가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서 서로 뭐 한다.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말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아 막 여기다 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뒤로 가면은 말과 글이 없으면 그 소통을 통할 수 있겠냐. 이게 일단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선택지 보시게 되면 마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고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나오고 기관이 상하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이고요. 16번이에요. 자 한자 표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만족, 재청,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재론이 돼버리는데 일단 만족은 가득 찰만한 넉넉할 조기니까 만족 잘했고요. 재청도 재차제하고 바라다 청이니까 잘한 거야. 해결인데 이게 아까 여러분 결실을 맺다라고 할 때 그 결자야. 매질 결자란 말이야. 매질 결자가 오면 안 되고 결단할 결자가 와야 되는 거가 맞지. 그치? 그래서 요게 결제할 때 쓰는 거라서 해결한다라고 할 때 요게 결자가 오는 게 맞아.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되겠고 제로는 뭐 그치? 다시 재자하고 뭐가 되는 거야? 의로 논자니까 이건 조금 평이했죠. 그치? 그래서 한자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이에요. 요거를 좀 틀린 분들이 꽤 있었어. 주변에 좀 있었는데 일단 봐봐. 신분에 따라서 문체 문장의 스타일을 고착화하는 굳어지게 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문체가 굳어지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어. 요게 이제 어디 들어가냐 그 말이 되는데 자 봐봐. 리을인데 봐봐. 이 낭만주의 시기에 잘 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시민계급은 자 신흥시민계급은 저 포인트 해제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측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시학을 뭐했다? 거부했다라고 하잖아. 그치? 방금 뭐라고 했어? 신분에 따라 문체가 뭐 되는 거 고착화되는 걸 뭐했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죠. 그치?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측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18번이에요. 소설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그치? 역시 그냥 독해 문제야. 역시 독해 문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에서 보면 현은 박의 그런 지시지시탐에서 선뜻 박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뭐했다? 울고 싶어졌다가 되는 거야. 여기가 몇 번 2번이죠.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뭐하고 있었다? 연민하고 있다. 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뭐했다? 늘어섰구나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3번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뭐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닥 위에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닐 텐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 무덤과 같이 된 건축물이 있었대. 건축을 보고 무덤 같다는 얘기가 좋은 인상 나쁜 인상 나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뭐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작품을 느낀다라고 했지 때문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8번 정답 1번이고요. 19번이에요. 사이시옷이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필요 없었어.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 바로 가잖아. 그치? 아랫집 쇠조각 전세빵 자릿새가 되는데 전세빵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우리가 사글새 사글새빵 새빵 월세 월세방 전세 전세방 전세집 만 된다고 했잖아. 그때 공부했던 거잖아. 전세빵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집 맞고 쇠조각 맞지만 얘는 뭐가 돼야 돼? 삼음절로 된 한자어이기 때문에 전세방 전세방으로 적는 게 맞지. 그렇지. 전세방이 되고 자릿새 잘한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마지막 20번 이 독해가 조금 길었어. 이게 조금 길었죠. 첫 번째가 되는데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뭐다? 기재다. 라고 했어. 끝이 전파가 된다고 했고 계속 이어져.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 생각이 뭐하는구나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고 예를 든다면 리처드 도킨스는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뭐하고 했다? 설명하고자 했다. 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여러분 1번 보시게 되면 3번이야. 보기 3번 의사소통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사소통이론인 거야 밈이론인 거야 밈이론이지 여기 나오잖아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로 못한다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이 돼야 되는 거야 밈이론에 따르면 돼야 되는 거야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이야 그러나 문화전파의 기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이론보다는 뭐가 더 적절하다 의사소통이론이 더 적절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밈이론을 얘기를 하다가 그것보다는 그치 이거를 설명할 때는 뭐가 더 낫다 의사소통이론이 더 뭐하다 적절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1번 보면 문화의 전파기재는 밈이론보다 뭐가 낫다 의사소통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뭐하다 적절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되셨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크셔 푸딩요리가 쭉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에서 요크셔 지방의 푸딩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닌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여 왜 그럴까 이는 푸딩요리법의 수신자가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주는 정보에다가 누구의 자신의 생각을 뭐한다 법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화된 거 그대로 받아리는 거 내 생각을 넣는 거야 내 생각을 넣는 거지 그래서 2번 보면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수용 과정에는 수용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한다 개입한다지 개입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않는다 틀린 거야 개입합니다 개입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됐지 마지막에 복제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뭐하다 가능하다 이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요크숍 푸딩 요리법이 요크숍 집안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의사소통으로 하는 거야 의사소통으로 하는 거고 밈 이론은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20번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지 끝임 자 일단 여러분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국가직은 이미 끝이 난 거고 이제 한 두 달 좀 남짓 남았죠 지방직에 좀 올인해서 조금 더 달렸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시험 보시러 고생 많으셨고 한 번만 더 고생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